1. 하드보드 아니씨 최근에 했는데 또 하드보드가 나왔대요 아 그러면 한번 해야지 아 하드보드이면 어렵다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서 약을 먹으면 된대 거의 이게 하드보드라고 하거든 알력을 먹겠습니까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 이거를 먹으면 하드보드가 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보자 들어가 어 여기 사람 없어 아 이런 세상에 원래는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하드보드라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6개 오케이 A6개 저번에도 A6개였으니까 이번에도 A6개로 가자고 새로운 아이템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아이템을 고를 수 있어? 원래는 아이템이 두번째 페이지에 이게 새로운 아이템인가? 이게 뭐야? 궁금한데 한번 봐보자 정말 두발 같다 공파트 두발에 실탈 한발 호호 그래 상한약 50% 확률로 차질을 2회 회복합니다 아 약효과 없으면 차질 1회 있습니다 아 이거 도박이구나 이거 도박이네 오 이거 재밌겠다 일단 공포탄 어 야 이거는 뭐야? 휴대폰도 있네 이거 휴대폰 맞지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고 공포탄이 나와야 하거든 공포탄 그렇지 그 다음에 수거비 채워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등장했대 그 다음에 하드모드여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죠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수거 채워져 있구요 그 다음에 공포탄입니다 틸레한테 또 쏴주구요 그렇지요 그 최근에 제가 어? 벅션 룰렛으로 엇갈을 오지게 다 했는데요 어 나왔다 이게 뭐냐? 궁금하다 어이씨 뭐야 왜 두개가 나와 야 야 공포탄 4개하고 실탄 4개지? 한번 보자 이거는 이게 새로운 아이템을 해 아이..아라..아..아드레랄리인 아이템을 훔쳐 즉시 사용합니다 어? 어 잠깐만 이거 쓰자 아이템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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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듬치네 까비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휴대폰 훔쳐 보자 휴대폰 다섯번째 탄 실탄 워!!! 오 ㅈ간지 와... 좋간지다 다섯번째 탄이 실탄이라는데? 그래애!? 한번 또 쓸까? 오 X간지! 와 X간지다 다섯 번째 탄이 실탄이라는데? 그래? 한 번 또 쓸까? 한 번 또 써 또 쓰고 하나 둘 셋 쓰고 그 다음에 수갑을 챙겨 수갑 걸고 쏴 딜러한테 쏴버려 어 뭐야 실탄이었어? 흐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버리라니 흐흐 아 이런 세상에 빨리 끝났네? 오이 오이 빨리 끝났어요 흐흐흐 이거 하드 모드 맞니?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니까 더욱 더 재밌는 것 같다 맥츄 원래 있는 아이템이었구요 휴대폰 나왔다 이거 총알 그 위치 알려주는 거잖아 맥츄 맥츄 어? 맥주가 두 개나 나왔다고? 잠깐만 맥주 한 번 까보자 공포탄 나와야 하는데? 아 목숨이 계속 두 개네 어? 쓰읍 대포폰? 한 번 써봐 다섯 번째 탄약이 실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탄약 그러면 쏴 쏘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이거지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돋보기가 그리고 보니 안 나왔구나 아주 재미있군 크크 어? 어? 아 공포탄이었나 보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나 둘 셋 개 쌓고 그렇지 이거 하드 모드 맞습니까?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들? 아 이게 끝나면 하드 모드로 되는 거야? 아 이게 끝나면? 아 여기서 세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면 하드 모드가 된다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수갑 좋습니다 어 대포폰 이게 뭐지? 어? 어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구나 어 재밌는데? 목숨은 네 개 실탄 세 번의 공포탄 네 개 확인했구요 좋아 좋아 이게 뭐냐 약실에 잔전된 탄약의 극성을 변경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공포탄을 실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가? 허어어 그래? 휴대폰을 빨리 써야겠다 두번째가 두번째가 두번째 탄약이 실탄이라 잠깐만 그러면 수갑을 채워 수갑을 채우고 야 저 휴대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또 게임이 재미있게 되고 재미없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써 그 다음에 실탄으로 바꿔 오케이 실탄으로 바꾸고 쏴 그러면 실탄 두발이거든? 오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팝콘이 대가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쏴 실탄 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아 나이이사 아 나이이사 아 나이이사 실탄 두발 싸버리고요 공포탄이 근데 몇개가 있었더라? 네 개 있지않아 나 실탄이 세발이 있었고? 맞지? 어? 설마 아 담배 아 담배 아깝다 담배 너무 아깝다 저거 내가 쓰면 딱 좋은데 뭐야 아니 저거 10년이? 내 아이템 다 빼가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성공했다 저거 50%의 확률로 해주는거네 50%의 확률로 나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어? 이거 점차 재밌어지는구만 여러분들 근데 실탄이 실탄이 3번있지 않았나요? 너 내가 상대... 아니지 내가 아이템 써가지고 공포탄을 실탄으로 바꿨잖아 어... 아직 공포탄이 한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건 또 나지? 또 나한테 쏴 아씨 x 아아아! 아까와라 아까와라 너 공포탄이잖아 그렇지 ontzić dicht 공포탄을 실탄으로 바꾼게 맞았네 맥 라이프 라이프라이템도 있었지 아들レン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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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의 아! 맞고! 이거를 챙겨와 아! 수감 챙겨올 걸 그랬다! 아! 나 바보가? 수감 챙겨올 걸 그랬네!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워려 나쁘지 않아? 까고! 쏴! 하하하하! 이녀쌔! 데미지를! 아 이리 깎는다! 이리 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포탄일 거야! 곰포탄이니까 이거를 나도 싸버리자구! 아! 내가 쐈으니까 내 턴이 아니구나! 저거 50%의 확률이거든! 피가 깎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운 존나 좋다! 아이고! 좀비야 뭐야! 좀비야! 계속 피해보게 되는데! 와우! 정말 게임이 적 같은걸? 좀비야 뭐야! 돋보기!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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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호호오! 아! 또 50대 50이야! 이거 사실 게임이 재밌어 지는구만! 그러면! 아키지 말자! 간다! 아아악!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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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기모찌! 오케이! 기모찌! 기모찌 좋았어요! 기모찌였구요! 그 다음에! 야 왜! 아 왜왜왜왜! 빨리 안 눌렀다는 거야? 호호호호! 빨리 안 눌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빨리 안 눌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따 나를 쏴! 빨리 안 눌르면은 이게 시간이 있었어? 괜히 기모찌 외쳤잖아! 기모찌 해가지고 템 놓쳐버렸네! 진짜 기모찌였네 상대! 개꿀이네! 쏴버려! 개자식! 미간을 꽂아주지! 아! 근데 아디렐랄린 너무 좋다! 아이템 뺏어오는거! 엄청 좋은데? 뭐야씨 뭐.. 휴레폰? 나쁘지 않아! 뭐야씨! 아이 뭐야! 아이 닌텐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거 닌텐도 파티야? 어 닌텐도 파티네? 어? 이거 써! 야 잠깐만 이거 전부다 실탄으로 바꿀 수 있는거 아니야? 다섯번째 편이야 실탄? 그러면! 쓰자! 실탄으로 바꾸고 쏴! 이거 무조건 실탄으로 바꿔주는건가 근데? 아! 실탄이었는데 공포탄으로 바꿨구나 내가! 쪼댔네? 안돼! 아! 야매떼! 아! 야매떼! 구내사이! 아! 야매떼! 쪼댔다! 이거 하드모드 못가겠는데? 하하하하하하 오오? 쟤 피깔껴라!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나이스! 하즈 나이스구요! 종나 박력있게 하네? 어! 무슨 폐기로? 도포기를 안쓰고 무슨 폐기로 저런다 는 말이오?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쒸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더에 x2 양먹자? 치흡 넌 뒤졌다 하드몬드 갈 수 있을까? 아 오! 알약 나왔다 나쁘지 않아 알약 좋아 돋보기 뭐야 템을 무슨 5개나 꺼내? 왜 이렇게 많이 꺼내? 실탄 3개 공포탄 3발 재밌겠군 그러면 돋보기를 써야지 총폭탄 그렇지 그러면 일단 총알을 최대한 빼야되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쏘고 오케이 나를 쏘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딱쓰고 실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쏴 한마리 쏴소 나쁘지 않아 아쟤 담배있다 나 근데 왜 피가 4개냐? 이거 두번째 라운드인가요? 이거 첫번째 라운드 아니야? 와 담벼리 피네 싸가지없는 세리 와 좋댔다 어떡하냐? 빠질 난리 와 미쳤다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나 어떡해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내 가슴에 박혔어 좋댔네 그렇다는건 아 나도 이거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자 아악 아 왜 아니 왜 난 재수없게 피가 깎이냐 아 어떡하지 쏘.. 쏴볼까? erk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우리 implications 어어 제발 실탄인데 공포탄 나와라 실탄이엇는데 공포탄 나와라 제발 z 아으 이거 너무 어려워 하드버드니까 진짜 어렵긴 하다 라이브 맥스 수갑 어! 피해복하는게 나오긴 했는데 50프레임 확률이거든 공포장 4발에 식단 4발 그러면 일단은 에이 50프레임 확률인데 설마 씨 죽겠냐 아하하하 네 później 자 역시 인 that 엑시 인생을 한방이지 아 근데 아씨 이거 맥주 한번 깔까 std 실탄이 세발이고 공포탄이 4발이었나? 아이구 게임이 좋겠네요 아아 공포탄이네 그러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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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공포탄이 설마 두개가 나오겠냐? 어어 씨 또 업과 가 시작이 되는건가 허헤헤헤 업과가 시작이 되네 안돼 안 돼 그렇지마아 나한테 그러지마 실탄 알아 실탄 흐허하하하하하 Nep- commerce 크루 jung 그르쳐 전잠 게임이 재밌어 지는군요 실탄 하 운좌우세니 운이 저나 기 오 와 문 여러분 이야 배짱 두둑한데 엣 그리고 실탄이라는거잖아 어? X 됐네? 허허허헣 씨 이거 실탕이잖아 아아 아아 쌌다 오 예 오 베이비 오 예 아 싸버렸네 수갑 있잖아 하하하하하하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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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풀었구나 어 나쁘지 않아 담배 나와야 돼 담배 맥스 수갑 어 담배 라이프오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총알이 너무 많다 일단 아이템 다 써야겠는데? 담배 피고 아 가끝이 카페인도 아 카페인도 타루도 맛있어 가끝이 타루도 맛있어 먹으면 오 오오오 수갑 오 나 이번판에 모든 걸 건다 아 그래 공포탄이 하나가 또 나올까? 야 확률은 높거든 공포탄이 하나 나와가지고? 확률은 높아 나쁘지 않아 조없이 도마방 나푸지 않습니닷 나쁘지 않군요 승리 Україôn 아 두번째네 맞네 첫번째였구나 오야 근데 아이템이 많아져가지고 재밌다 아아 휴대폰 나쁘지않아 돋보기 나쁘지않아 돋보기 나쁘지않아 넥수? 어 어떡하지 탭 다 써야겠는데? 아 공포터 세발에 실탄한 두발? 확률이 참 적같네요 하하하하 확인해 확인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다섯번째 탄약 실탄 실탄 실탄이래 다섯번째 탄약 그러면 이러면 아 나쁘지않씁니다 이걸 저게 써야됫겠네요 제한테는 템이 너무많아가지고 한 번 더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제가 약 뺏어갈거 같은데? 아니야, 오히려 나쁘지 않을수도 있어 나쁘지 않을수도 있어 왜냐면 도박이거든? 50프레임 확률로 ㅈ..댔네? 하하하하 완전 ㅈ..댔네 으아아아아아아앏 아힇힣힣힣힣힣 허허헣허허허 잠깐만요0 아니 그러면은 공포탄이 3발이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공포탄이 연속으로 3발이었다구? 갑자기 그 예전 그녀가 생각이라는데? 그때도 그랬던거 같은데...... 어 주사기 나왔다 어?! 오오 어~~ 하하하하하ㅏ하하하 오어우호오우 오오우유 재미있겠군요 다 메리피겠습니다 담배를 피고요 라이프 있나 라이프? 아 오 수갑 간다! 아! 아! 안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갑 챙겨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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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고 넌 뒤지잡다 체크메이트 방법이 다 있죠 여러분들 아아 공포땅 실탄으로 바꿔줍니다 실탄으로 바꿔주고요 대가리에 쏘 쏴중니다 그래도 실탄이 남아있거든요 한 발 쏴버리고 그 다음 한 발 더 쏴중니다 오이오이 템에 빨리 썼었어야지 아리오스 아하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벌리 끝!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 라운드 가자! 세 번째 라운드 이거 템 Guan DAVID 리셋되는 거잖아 50대 50이 재미있다 근데 확실히 돋보기 라이프 아으 아으 하으 하으 으허허허허 오오오오 아아이거 70! 이거 30%의 확률인데? 그러면 아 enroll deployment 아 아 공포탄이란다 실탄이네 위프 이거 하자 어차피 공포탄이 상이 있었고 실비 두바를 썼잖아 체중 넌 지져스 개자식아 태가리 딱태 휴대폰 쓸까? 혹시 몰라 휴대폰 써? 이 휴대폰이 세 번째 궁포탄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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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라제 saya 태가리 태가리 좋습니다 태가리 세 번째가 그런데 궁포탄이라는 것은 이 두 번째가 문제라는 건데 아 돋보기 저게 만약에 실탄이어가지고 나를 쏜다? 어? 오오오오? 오 잠깐만 세번째로 공포탄인데? 아주 재미있군 어 진짜 재밌네요 호호 공포탄 두바이 나왔지? 어? 아 둘다 실탄이네 공포탄이 3개였는데 내가 그건 실탄으로 바꿨잖아 그건 다운드 실탄이네 어? 적겠다 쟤 또 나 쏘는거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좋아 재밌어 난 담배가 있어 난 탈을 빨면 돼 괜찮아 탈을 빨면 돼 탈은 아프지 않아 맥주? 수갑? 맥주? 맥주만 나오노 오오 아 공포탄이 무려 4발이야? 와아 아이템도 다 써야겠다 일단 담배 빨자 담배 빨고 잠깐만 공포탄 4개였지? 실탄이 3개고 공포탄 4발 오케이 오케이 3대3 실탄 3발 공포탄 3발 한 번 또 먹어 실탄 3발 공포탄 3발 어? 공포탄 2발? 확률 이제 높은데? 한 번 쏘자 아 아 공포탄 3발이 나왔다고? 3발 다음에는 공포탄이겠냐? 실탄 나와라 그렇지! 쟤들 그러면 약을 빨겠지 죽어라 내 자식 약으로 죽어라 약으로 죽어라 어 도포기 쓰는 방법이 공포탄 나오고 공포탄 나와야 합니다 공포탄 그건 전부 다 실탄이거든요? 공포탄 그건 전부 다 실탄이야 그건 무지껏 낯쏘겠지 아 지사기를 안먹네 이 자식 가덩이가 부었는걸? 근데 이게 왜 하드보드야? 쏴 그렇지 그렇지 이게 하드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오늘은 하드보드를 좀 해봤는데 어 하드보드 재밌네요 아이템도 새롭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버셜룰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재밌었던 것 같다 오케이 빠이 으 으 으 으 으 으